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덧머리 해달라며. 여러분들이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미리.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공부를 했는데 또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 커리를 쭉 따라오셨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출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열심히. 그래서 이 커리를 놓친다 했잖아요. 이 커리를 놓치시니까 고난도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듣고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하반기 커리입니다. 나머지 서브 커리는 제가 지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지금 전철같은 지하철같은 전철. 지하철같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삼삼한 개념. 대박이었죠. 짤강. 밥 먹다가도 똥 싸다가도 들을 수 있었던 강의. 그리고 잘생긴 윤리 때 물론 다 똑같습니다. 대치동 현장에서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네가 뭐냐. 사람도 이렇게 많아. 잘 가르치나. 점점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앞에 앉아서 하하호호호 이렇게 웃는. 웃는 강의.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무지의 자각이 펼쳐지는 거죠. 수특분석. 여러분들께서 수능특강을 교육과정 내에 있는 진짜 진짜 좋은 교재인데 안 보니까 제가 해제를 시켜드렸고. 이 기출분석서는 5개년 비타민 교재 스스로 볼 수 있는 평가원 문제 해설서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하반기 커리가 시작이 될 텐데 하반기 커리 들어오기 전에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문항이 어려워요. 어려운 문항들로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오지 마시고 하반기 커리 때 수험생 분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제가 방금도 실장님 통화 받았지만 대치 지금 현장이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꽉 찬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N수생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영수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사탐 급하니까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N수뿐만 아니라 과탐에서 넘어오신 분들 때문에 저희 벼락치익 특강이라고 인강 보시면 내신용으로 찍었는데 8강으로 생윤윤사를 끝내는 강좌가 있습니다. 대박 강좌에요. 이거를 듣고 오세요. 이거를 듣고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N제하고 이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파이널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연구실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잘잘잘 심화 정리는 7월 다음 주부터 개강이 되고 매주 이제 3강씩 올라갈 텐데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주요 빈칸을 채우고 총 27강에서 33강으로 11주로 이루어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설명해 드리면 다른 서브노트 없이 강의는 교재 하나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어? 교재가 배송됐는데 두 권이 왔네?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니까? 생유는 미니북을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개념 복습하고 싶은 미니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개념 때 만들었던 미니북을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건 321페이지에 미니북 60페이지짜리에 갈 거고 윤사도 무려 본건 360페이지. 이건 전설적인 책이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에 다 들고 들어가는 책. 해설 88페이지에 방대한 양으로 연계 규제와 기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또 무지의 자각의 향연이 펼쳐질 겁니다. 질문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공자가 살고 싶어 한 대동사회는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 드릴 겁니다. 연구평화론에서 국제연맹, 평화연맹은 주권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여해야 한다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왜 김종인인가를 선배들이 왜 외쳤는지 강의에서 알게 되는 이 OX는 교재에도 있는 OX지만 제가 던져 드린 OX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이 교재 안에는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선지. 여러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항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타민 교재로 300문항 이상의 N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클릭해 보시면 본교재 있고 선택형 교재가 있거든요. 이건 선택형으로 보세요. 이것도 수험생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만들었어요. 잘잘 심화 정리를 들어왔는데 1, 2, 3, 4, 5번 나도 객관식 문제를 풀고 싶다. 이게 없더라. 그럼 만들어 줄게. 처음에는 200제로 시작했고 올해는 300문항 이상의 방대한 양으로 N제 객관식 문항이 여기 있습니다. 어, 선생님 구매했는데 왜 이건 안 오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타민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 번째 커리더라도 여러분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담백한 강의로 지금 여러분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라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래도 한 번 강의 클릭했을 때 웃음 한 번 지을 수 있는 강의. 저도 인강 많이 찍어봤고 인강 많이 들어봤던 세대예요. 정말 옛날 인강. 진짜 옛날. 막 한 600명씩 앉아가지고 600명에서 화장실 두 개 있는 현강도 가봤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날 웃음 났던 그 스토리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만 기억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잘잘잘 정리는 이렇게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생유는 총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27강으로 나눴는데 이 27강은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좌는 기본 개념 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난 여기 내용이 어렵다. 어려우면 개념 강좌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나는 15강에 15강 듣다가 니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가 안 가. 그럼 15강 똑같아요. 개념하고. 그래서 미니북도 개념하고 똑같이 만들어 들었고 거기 가서 다시 듣고 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배속으로 듣잖아요. 개념 강의 들을 때는 1배속으로 듣지 않고 2배속으로 들으니까 2배속으로 빨리 듣고 아 나는 자연과 윤리가 어려워. 그러면 21강, 22강을 빨리빨리 듣고 테일러에 대해서 테일러가 사다 원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인간 지구 생명 공동체 구성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듣고 다시 오시라 그 뜻입니다. 유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조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커리가 되면 세 번째 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평 이후까지 진행이 되고 네 번째 커리는 9월부터 9월 끝나고 10월에 이제 수능 직전까지 5주 커리로 진행이 되는데 모의고사 12회가 제공이 될 겁니다. 제가 인강으로 상세하게 찍으면서 이건 등급컷이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의 좋은 문제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을 것이고 여기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무려 12회.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수능 날 들고 갈 수 있는 교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주요 주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주요 주제를 정리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교재는 얇아요. 교재는 얇지만 내용은 아주 풍성한 걸 담고 있는 파이널 체크포인트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덮으라면 덮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적은 열어드릴 테니까 그 열어드리는 하반기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서 수능의 그날 한바구 숨짓는 저희 종자로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함께 열심히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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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